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커플 김경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혼자 나와있는 이유는 일본의 새로 나온 전자담배 플룸테크 플러스를 리뷰하기 위해서 혼자 나와있습니다. 코리코가 담배 리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플룸테크 플러스 기본 구성품을 보게 되면 전자담배 리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요?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요?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요?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요? 오늘 이렇게 사는 거에요. 플룸테크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네 우선 이 기본 구성품을 보게 됩니다. 네? 도대체 이렇게 사는 거에요. 아니요. 그래도 시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에요. 플룸테크 본체를 보호하는 프리미엄 링블랙.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맛있어서 프리미엄 링블랙. 맛있어. 어디서 샀어? 4몬. 맛있어. 곤체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줘. 오픈해줘. 이야. 이거 얼마에요? 그냥 샀어. 플레이 이제 오화떼. 오화떼 하나씩 왔어요. 이렇게 박스가 들어있습니다. 품질 보증서 같아요. 아이고. 배터리가 들어있는 본체에 액상과 카트리지를 넣는 본체위 것입니다. 본체와 본체위 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싹 들어가요. 그러면 엥?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 그렇고. 그래. 타시켰대. 아아. 떡. 사운드 말해? 네. 가. 떡. 와. 가. 빨리. 얘가 왔듯이 할게. 진짜. 아야. 호네가 이시봤어. 떡. 아야. 떡.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야. 아야. 플럼테크 담배입니다. 담배를 뜯게 되면 액상 카트리지 하나와 위에 끼는 카트리지 다섯 개가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액상 카트리지를 본체 위에 있는 곳에 이렇게 넣은 후 본체를 이렇게 연결해서 똑소리가 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세요. 카트리지. 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마우스 피스를 이 위에 꽂으면 이.. 이렇게. 아토데이식대네. 핫. Thor. 할 수 있을 때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 맛으로 식초가 아니겠어요? 고분 아토데오워이십쇠ли. 진짜. 완성이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동그란 버튼을 세 번 눌러주면 불이 빡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니까요? 이곳은 집중이잖아요? 다? 그래. 분명히 아이코스도 뭐 분명히 안되지는데 플럼테크는 30도로 가열을 하는데 플럼테크 플러스는 40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안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어요 온센도 따뜻한 거 이해가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따뜻해지면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괜찮다고 차초가 엄청 맛있다고 차초가? 40도로 과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기를 또 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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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차이점은 카트리지 속에 있는 담배잎의 양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 연기 안에 근데 몸에 타바코가 없어요 아니요 그리고 몸에 타바코가 없어 전혀 아니었거든 지금 리뷰가 필요해서 일단 타바코가 타바코가 아니었잖아 타바코는 타바코가 아니었잖아 그리고 部屋에서 쓰는 게 좀 좀 이상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그리고 이거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세치메아 플룅테크가 가장 좋지 이 집에서 하는 것들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이 집에서 할 수 있음 그이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이 집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5秒 정도 5秒 정도 5秒이라도何을 할 수 있나요? 5秒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뭐 혹은데 밑으로 하여서 제가 뭐였는지 Österreich랑 사랑해봅시다 네! 네! 잠시만요, 한번들!